안녕하세요. 일단 바람이 너무 부는데 앞머리가 다 망가져서 지금 피리부는 여행사! 안녕하세요. 피리부는 여행사 화성 가이드 클레어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게스분들을 모시고 너무 재밌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맞으신가요? 아 지금 제가 진짜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많이 놔.. 네. 너무 에너지가 좋으시네요. 너무 아름다우시다. 오늘 저희 가이드신가요?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힐링 여행을 책임져 드릴 가이드 클레어이라고 합니다. 저희 가이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이 가이드를 하는 그런 여행사이고요. 키포인트는 이제 주객전도 힐링. 제가 카메라를 갖고 왔거든요. 이 필름 카메라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어드리고 나중에 인화해서 제가 드릴 거거든요. 인화!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쁘잖아요. 일단 여기서 한 장 먼저 찍어드릴게요. 네. 포즈를 이제 진짜 예쁘게 일별로 썼으면 좀 별로죠. 파워레인즈 같잖아. 이렇게? 셋! 이제 저희 바다를 제대로 만끽하러 갑시다. 드디어! 저 따라오세요. 저쪽! 오케이 오케이. 렛츠고! 세 분아! 세 분아! 세 분아! 요트! 여기 어디예요? 이야! avenues! 우리 오늘 이거 타는 거 아니야? 야, 요트! 요트! 문도 안 열었어 맞는 거 같아 나 이거 타보고 싶어 돈 타면 안 될 거 같아 대박! 진짜 타러 가! 아니야, 모릅니다 여기가 배 타러 온 거지? 요트 청소하러 청소 청소 체험 재밌겠네요 이거 진짜 좋아 보여 이거 대박이네 이거 진짜? 네! 제구도의 최고급 프라이빗 세일링 요트입니다 30인용 누워서 가면 되겠네 이거 얼마일 거 같아요? 3억! 3억! 1억? 1억 5천 20억 20억? 20억 안 내면 되게 민망한 거 같은데? 10억이에요, 10억! 저는 진짜 아파트보다 이거 그냥 사려고요, 저는 10억만 있으면 그럼 이거 타보고 막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? 이거 세계 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 마맛먹으면 지금 갈 수 있어요 가요, 가요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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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저희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실게요 나 빨리 빨리 벗어 이리로 가면 되나요? 아, 그렇죠 여기 올라가도 돼요, 여기? 아, 진짜? 무서운데? 어, 형 조심해, 형 무거우니까 조심해 누워서 하늘을 보시면 돼요 아, 누워? 우와 아, 이걸 봐야 하는데 하늘 아, 좋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 매바위를 이렇게 쭉 지나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신 준비 됐어요? 네! 감사합니다! 전자기, 워라이! 우와, 간다, 간다, 간다 간다, 간다, 간다 가, 가 갔다 멋있어 잘 나와? 부지고 있는 거 맞죠? 네, 찍고 있어요 와, 너무 좋다 사진 찍자, 사진 찍자 사진 찍자, 사진 찍자 사진 찍자 하나, 둘, 셋 여러분, 제가 또 MPP잖아요 아, 그렇죠 MPP가 친구 아주 많거든요 아, 어디에 와 어디에 있어? 친구들 좀 불렀나요? 제가 제 친구들 불러 볼게요 누군데, 누군데? 수천마리 있어, 수천마리 아, 왔다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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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고 왔어, 진고 왔어 왜 이렇게 많이 와? 무서운데? 막아! 아, 이거 다시, 다시 하나 줘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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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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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네바, 네바, 네바 가져줘, 가져줘 안녕! 감사합니다 이 형 왜 이렇게 이뻐? 이거 한혜씨 네바 그릇보다 예쁜데? 제 친구들 많이 먹여주세요 얘들 이리와, 컷! 나도! 갈매기 맞추기야, 왜 먹기 주는 거야? 야, 이거 해봐 우와, 우와, 우와! 우와, 우와, 우와! 어, 맞아요 우리나봐, 스티커가 없어 뒤로 덥덥는데? 여기 있다, 여기 갈매기들도 이제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네 저희도 간식 먹읍시다 네, 너무 배고파요 준비해 볼게요 준비해 볼게요 그래, 이런데 와인 먹어야지 와인이 있지만, 여기서 와인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배 우와 여기가 우리 배다 우리 배 우리 배 시원해 가족하세요 자, 우리 이거 하고 치얼스 하자 치얼스, 치얼스, 치얼스 전 세계로 여행하는 그날까지 피리분을 연속 와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